이번 시간에는 예외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우리가 API를 만드는 방법, 그리고 그 API가 예외를 발생시켜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오류 상황을 넘기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자, 이번에 살펴볼 것은 사용자가 어떠한 API를 사용할 때, 우리가 만든 API를 사용할 때 예외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예외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거나 그건 사용자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자, 우선 간단한 로직으로부터 출발을 하죠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내용을 보면 그냥 클래스 2고요. 자, throwArismaticExcep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호출이 되는 그런 간단한 클래스입니다. 이거를 컴파일 해보면 잘 컴파일이 될 거고, 당연히 실행을 하면 이거는 실행 파일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. 만약 여기 빨간색이 뜨면 컴파일이 안 된 거일 테고요.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은, save을 했을 때 별 이상이 없다면 컴파일은 잘 된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에 코드를 조금 바꿔볼까요? void, throw, 이번에는 ioException 을 하고요. throw new ioException 을 선언합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쪽에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oException을 import 시켜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어때요?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 선이 떴습니다.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 자,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요? un-handled exception type ioException 즉, ioException을 핸들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우리가 exception이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exception에 대한 특별한 처리를 사용자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에러를 발생시킨 겁니다. 자,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전에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. 자, 여기 있는 이 메소드와 이 메소드가 둘 다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는 왜 유독 똑같은 exception인데 붉은색 밑줄이 쳐져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제의 핵심적인 겁니다. 자, 일단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되고요. 그 의문은 지금 바로 해소해 드리지 않을 거고 다음 동영상에서 해소해 드릴 겁니다. 자, 우선 throw ioException에서 발생한 저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메소드를 두 개의 메소드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우리 이미 아는 거예요. 이제 surroundException 해서 tryCatch로 묶어 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되고요. 자, 또 하나는 자, 여기서 이번에는 add throws declaration 즉, 현재 이 ioException에 대한 처리를 이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throw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arithmeticException과 ioException이 똑같이 둘 다 exception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녀석은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어떤 녀석은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왜 그럴까? 라는 궁금증을 갖는 게 이번 예제의 목표입니다. 아셨죠? 자, 그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동영상은 끝내고 다음 동영상에서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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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